몽키 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입니다 몽키 테니스에서 드디어 몽키 테니스 AI 코치와 AI 연습장을 세계 최초로 개발 완료하여 논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으로 몽키 테니스 AI 시스템을 책임질 저희 AI 코치를 소개합니다 AI 코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몽키 테니스 티칭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작된 몽키 AI 코치입니다 AI 코치 이제 본인의 자리로 가서 브리핑 준비해주세요 네 제자리로 가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아 좀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아 공기 빠져나가지고 진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공기 어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코치를 바꾸든지 해야지 진짜 내가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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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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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AI 코치와 AI 연습장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코치 네 AI 코치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테니스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몸의 표현 동작이 상당히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선 시각적인 이해를 높여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테니스 레슨을 할 때 감각적인 부분과 동작의 원리를 언어로만 듣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받아들이는 해석의 이해도가 낮아서 몸으로 쉽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운동신경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티칭 코치가 어떠한 적절한 비유로 이해시켜주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테니스 실력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AI 코치 시스템은 스크린의 영상과 볼머신이 연동되어 실제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AI 코치는 고객에게 80%의 티칭을 이해시키고 나머지 20%의 디테일한 티칭은 전문가의 팩트체크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레슨 중에 이해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잠시 일시 중지하여 전문가가 직접 시범 및 티칭을 전달해 줄 수도 있으며 1일 1강이라는 슬로건으로 고객이 매일매일 새로운 테니스를 습득하여 매일 반복적인 지루한 테니스 레슨이 아닌 쉽고 재미있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레슨 시스템입니다 점점 전문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레슨 수강료는 인상이 되고 전문 코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선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동호인 레슨 경험이 짧아 고객의 티칭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레슨 티칭은 개인 레슨이 주이기 때문에 코치 한 명이 공도 던져줘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장시간 전달하다 보면 체력이 많이 손실되어 티칭의 질이 낮아지고 때로는 고객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AI 코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테니스 티칭 경험이 부족하거나 코치 영입이 어려운 대표님에게 몽키 테니스에서 직접 제작한 AI 코치 유료대여 시스템을 제공하여 레슨 수강료는 낮추고 레슨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하였고요 어느 누구나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몽키 테니스가 세계 최초로 롤러 방식이 아닌 발사 방식의 볼머신과 PC현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현재 두 종목의 특허 출원도 하였습니다 현재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 상담 문의가 오면 대부분 세상에 없는 레슨 방식이다 보니 그렇게도 레슨이 가능한가요? 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20년 이상의 티칭 노하우로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시각적인 부분과 적절한 비유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확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해 보완과 테스트를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그 결과 단계별로 직접 매뉴얼한 AI 티칭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쉽게 습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또 테니스는 많이 칠수록 감각에 대한 느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AI 코치는 레슨 이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사람이 직접 공을 던져주는 연습볼보다 두 배 이상의 연습효과가 있으며 중상급자는 더더욱 쉽게 이해하고 변화되어 이제 테니스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결과와 데이터를 찾아내었지만 이건 영업비밀이라 대디 몽키님한테 혼날까 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AI 연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AI 코치 네 AI 연습장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테니스 연습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AI 연습장은 기존 연습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의 연습장처럼 짧은 거리의 볼머신에서 날아오는 공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크린으로 치는 1차원적 연습이 아닌 공을 던지는 상대의 모션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근육이 반응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테니스는 초급자 때부터 상대의 모션 반응 훈련이 익숙해져 있어야 상대 샷에 대한 판단력이 생겨 게임 운영을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단순히 연습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티칭 영상도 함께 있어 혼자 연습을 하더라도 테니스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습장이지만 초급에서 상급자까지 원포인트 레슨도 제공되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배우고 싶은 또는 현재 레슨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레슨 모드로 고객의 테니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인기몰이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니스는 대부분 연습장보다는 레슨 위주의 시설이 많기 때문에 레슨을 하지 않으면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며 특히 서로 주고받는 랠리가 안 되는 초급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테니스 실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 테니스의 매력을 느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습할 수 있는 무인 연습장도 조금 생겼지만 좁은 공간과 볼머신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능도 제한적이다 보니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몽키 테니스 AI 연습장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상하좌우와 강도의 단위폭을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어 기존의 연습장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수천가지의 드릴 연습 모드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테니스 전문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연습 모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테니스 게임 운영에 필요한 연습 모드가 가능하며 시간 여유가 없어 레슨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실시간 예약 어플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코치와 AI 연습장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I 코치는 레슨과 연습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레슨 시 전문 지도자가 한 명은 꼭 필요합니다 AI 연습장은 연습장을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전문 지도자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몽키티니스 AI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몽키티니스 AI 시스템 참 괜찮지 않나요? 고객님들의 레슨 수강료를 낮추고 코치님들의 수익은 올라가고 대표님들의 수익 또한 올라가고 레슨의 질은 높아지고 수천 가지의 연습 모드를 탑재한 연습 모드도 있고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도 연습 전용 SNS로 알려주고 공을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고함 지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 AI 시대니까요 방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걸 저희 몽키티니스 AI 코치가 대신하겠습니다 전문 지도자 분들은 회원분들에게 좀 더 많은 팩트 레슨을 전달해 주시고요 대표님께서는 회원분들에게 좀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대한민국 테니스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